네, 친구예요. 중학교 때부터. 근데 무슨 일이시죠? 죽었습니다, 양수진 씨. 네? 남 들어올 게 없는 애였어요. 근데 2년 전, 유학 가기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났죠. 그때부터 돈도 미친 듯이 들어갔어요. 재활에, 검사에. 레슨 몇 개를 뛰어도 감당이 안 되니까. 한 번 삐끗하니까 사람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더라고요. 아니, 그렇게 무섭게 버텨놓고. 바보같은 기집에. 확신하시네요? 자살? 수진이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산 게 산 게 아니었으니까. 네, 아래층에 살단 아가씨요. 이후로 죽었습니다, 어젯밤에. 죽었습니다, 어젯밤에. 어젯밤에. 태화야. 어? 나 남자 있어. 태화야. 어? 나 남자 있어. 그 새끼 가래? 어? 지 마누라한테 걸리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와서 꺼지래? 말조심해. 네가 함부로 말해 그럴 사람 아니니까. 너야말로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. 네 치기, 네 모래. 정말 지긋지긋해. 다 돼도 그 새끼는 안 돼. 지 마누라 발밑에 딴 여자 두고 사는 새끼. 비겁해. 야, 그게 남자냐? 그게 사랑이야? 야, 없어. 사랑해. 내가 사랑한 너. 내가 사랑한 너. 야, 너 죽고 싶냐고. 죽고 싶냐고. 죽고 싶냐고.